거울이예요? 거울이예요? 확인표 한번 볼까? 오케이 오케이 모닥불에서 볼까? 바로 어쩔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나 보여 어어? 하악이야 뭐야 설마 테몬이야 잘 마 오빠 잘해 어떻게 주라고 오빠 잘해 어 뭐야 저거 사진 저거 사진 나 찍는다 사진이 어딨어 나 사진이 안 들었어 어 뭐야 와 와 근데 진짜 무섭다 아니 양김 양김 원래 저거 거울 소리가 났는데 크니까 나도 헌팅인 줄 알았어 향초 되고 있어야겠다 나도 헌팅인 줄 알았어 어허허허 진짜 무섭네 헌팅이나 볼까? 그러자 나 그럼 저 위로 올라갈래 락인님 락인님 이쪽으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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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줄 알아요? 뭐요? 이게 뭐예요? 이거를 텐트 잡고 오 뭐야 아 오케이 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를 잊지 않을 것이다 오 뭐야 동굽은 없어 오 od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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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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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. 누가 문 닫았어. 안녕. 이거 여기 있을 때도 있고. 여기 있을 때도 있고. 진짜 슬렌더맨이야? 신던더맨 아니야? 우와 대박이다. 나도 놀랬어. 근데 라기님 목소리에 더 놀란 것 같아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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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